자 헤드로시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메인 볼륨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엔터로 들어가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여기 또 들어가서 이렇게 클릭하고 바꾸고 클릭하고 나오고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작을 해 주실 수 있는 푸쉬 투 엔터 노브가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거를 지금은 이제 요게 자 여기 스톤박스를 껐다 켰다 하는 요거랑 넥스트릭이랑 프리비어스 리그로 갈 수 있는 이 이동 버튼이 있잖아요 요건 뭐냐면은 이 하이브리드로 설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하나는 뭐 껐다 켰다 하는거 이건 리 이동이 되고 그죠 여기서 꾹 눌렀을 때 이제 스톤박스 모드로 선택하게 되면 스톤박스만 켰다가 껐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리그 모드로 선택하게 되면은 이 리그 모드에서는 이런식으로 다음 리그로 이동할 수 있는 세가지의 리그 옵션이 뜨게 되구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손바닥보다도 작은 아주 앙증맞은 페달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걱정 안하셔도 되는게 생각보다 발 올렸을 때 편합니다 이게 작아서 안될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되게 편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뒤에 캐논 잭은 없어요 캐논 잭이 들어가는 공간은 없고 이쪽에 이제 기타 인풋 있고 익스프레션 페달 FX 샌드 리턴 그 다음에 아웃풋 아웃풋도 역시 모노 그 다음에 여기 헤드폰 옥스 미디 인아웃 그 다음에 usb 전원 그리고 파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은 이런식으로 빨간색으로 약간 각이 져서 경사가 보이는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의 헤드러쉬 모드 였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에게 아주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기어를 네 리뷰를 해볼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아주 오랫동안 사용했던 모델이죠 헤드러쉬 헤드러쉬를 사용하다가 은총씨는 원래 캠퍼를 메인으로 사용하셨구요 그죠 저는 이제 헤드러쉬를 메인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둘 다 쿼드코어텍스 거기서 만났죠 네 이제 이렇게 갈림길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어쨌든 제가 되게 애정이 있는 악기에요 헤드러쉬 은총씨하고 사실 처음에 우리가 같이 인연이 생긴 악기도 헤드러쉬를 같이 리뷰하면서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오디션 방송이었죠 맞아요 맞아요 그 저는 나중에 추후 들었지만 이제 그 방송을 이제 찍고 이제 사장님과 다들 회의에 걸쳐서 앞으로 계속 가도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맞아요 네 어떤 추후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또 부분에서 보면 또 이렇게 또 인연이 깊은 기억이 맞아요 헤드러쉬하고는 인연이 깊죠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은총씨처럼 저하고 이제 약간 그 레코딩 기타 현업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그런 레코딩 세션 쪽에서 할 수 있는 멤버가 새로 생긴 거에 대한 반가움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 은총이가 같이 계속 리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저는 어필을 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헤드러쉬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2017년인가 그랬을 거에요 그게 벌써 오래됐어요 엄청 오래됐어요 네 꽤 오래됐죠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흐르고 흘러 돌고 돌아 헤드러쉬의 이 귀여운 애기 버전을 같이 리뷰를 하는데 김은총도 이제 고인물이 되어있다 네 그렇죠 뭐 이런 얘기죠 썩었죠 이제 썩어가고 있죠 저는 뭐 저랑 병호쌤은 이미 해골물 수준이었고 해골이 아니라 이미 말라서 이제 구름이 됐죠 저기 이 땅에 있는 물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있다 있다 뭐 개 말라서 저기 위로 갔죠 아까 이제 김현 피디님의 이제 뭐 말을 좀 빌리자면은 리뷰계의 단군이다 그렇습니다 단군이죠 약간 전설 같은 거에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악기의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악기의 저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뷰 자체가 없을 때부터 리뷰를 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유튜버 리뷰계도 단군이다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오래 됐죠 태초에 버즈비에 박인우와 저기 선생님이 계셨다 네 그렇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첫 구절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겠다 그렇죠 하지만 첫 구절을 시작하려면 또 엄밀히 말하면 버즈비로 시작하면 안 돼요 프리버드로 시작해야 돼요 프리버드로 투데이 스케어 네 프리버드로 투데이 스케어를 시작해야죠 사실 저보다 이제 먼저 그 초석을 다 쪄주고 가신 분이 바로 우리 김현 피디님 그렇죠 김현 피디님과 이제 김병호 선생님이 두 분이서 이제 초창기에 투데이 스케어를 틀을 잡고 그리고 제가 이제 투입이 된 게 2008년도에 저는 여기 이거 하러 왔다가 지금 08년생이 몇 살일까요 08년생이요 08년생이 18년도에 11살이니까 19 19 20 21 14살 중일 그때 태어난 친구가 중일 이게 된거지 지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그때 애 낳았으면 지금 중학생의 아들이 시끄러워 네 얘기를 하다 하다가 이렇게 또 우리 옛날 또 그 첫 만남 썰까지 가게 됐는데 그만큼 저희한테 있어서는 의미가 깊은 바로 헤드러쉬라는 악기 제가 이제 그 리뷰를 하고 나서 바로 헤드러쉬로 구매를 해가지고 갔으니까 헤드러쉬로 거의 뭐 해수로는 진짜 4년 7, 8, 9, 10, 10일 올해까지 썼으니까 해수로 거의 5년을 쓰다가 이제 판매를 하고 저는 지금 쿼드코어텍스를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헤드러쉬를 쓸 때 제가 가장 만족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터치스크린과 디스플레이 이게 최고였습니다 그거가 사실은 어떠한 그 당시 기준입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어떠한 기어에서도 그 정도 크게 디스플레이와 터치가 이렇게 잘 되어있는 악기는 없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프랙탈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버튼 이제 매뉴얼식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었고 템포도는 뭐 지금도 매뉴얼식이죠 계속 버튼을 눌러서 LCD창을 보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LCD창도 굉장히 작고 그래픽적으로도 뭐 딱히 그렇게 그래픽성이 좋다고 할 건 없죠 그냥 텍스트죠 텍스트 텍스트 그러니까 진짜 어디에 뭐가 있고 이거를 보기 좋은 거지 맞아요 지금 이렇게 그림과 터치 그러니까 요즘 이런 자동차에도 다 이렇게 지금 적용되는 마당에 사실은 지금 이 사운드적으로나 이 레코딩 기계의 좀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떤 이 음악 시계 되게 굉장히 큰 틀을 잡고 있는 캠퍼나 프랙탈도 아직은 좀 늦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프랙탈이 이제 좀 하는 것 같고 캠퍼는 사실 지금도 아직 없죠 지금 뭐랄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진짜 혁신적인 물건이었는데 이제 그게 또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또 원시적인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그 헤드러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요 정도 가격대에서 탁 나왔는데 그걸 잘 보고 있던 이제 뉴럴에서 이제 코드를 만들면서 맞아요 이제는 좀 판도가 좀 많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캠퍼에서도 조만간에 이런 큰 대형 터치스크린에 이런 비주얼적인 영역을 확실히 진일보 시킨 새로운 악기가 나올 때가 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판도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어 그래서 이 헤드러시가 사실 근데 제가 이제 헤드러시 쓰면서 제일 또 힘들었던 점은 어쨌든 플로우형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공연용으로 쓸 땐 정말 편한데 레코딩용으로 놓고 쓸 때에는 책상 위에다 세워놓거나 한기가 되게 좀 애매해서 늘 허리가 아픈 상태로 녹음을 했단 말이죠 이걸 뭐 하고 이럴 때 물론 핸스프리나 이런 모드가 있긴 있습니다만 미리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쓰는 거지 디테일한 조작을 핸드프리 모드로 하기에는 좀 어려워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에러 사항이었는데 지금 이제 쿼드코텍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상에 이렇게 노트북 스탠드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아예 각을 줘 가지고 쓰니까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하면서 녹음하기에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진짜 그렇죠 그리고 이제 헤드러시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볼륨 페달 혹은 이제 익스프레션 페달이겠죠 익스프레션 페달이 이제 지금 여기 달려서 나오다 보니까 헤드러시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볼륨 안 써 그러면 괜찮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렇게 내가 가요 같은 프레이즈를 잘 하는 타입은 아니야 나는 약간 좀 밴드 성향의 곡을 작업해 아니면은 요즘 유행하는 힙합 약간 루프식 음악 그런 건 상관이 없겠습니다 근데 우리 볼륨 주법 같은 거를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게 되게 애매하죠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타겟팅 확실하게 해 드리면 이 크기에서 오는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사운드는 저는 이미 한번 리뷰를 했지 않았습니까? 사운드는 역시나 좋습니다 네 원래 헤드러시의 그 사운드니까 사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그냥 맛있는 치킨치킨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네 뭐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편하게 들고 다니고 공연 레코딩 빨리 빨리 그냥 뭐 요런 식으로 근데 이제 집에다가 붓바지 욕으로 작업실에 붓바지 욕으로 두기에는 조금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쿼드도 제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쿼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아예 달려있는 익스프레션 페달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조건 외부 익스프레션 페달을 써야 되는 건데 이 외부 익스프레션 페달을 쓰고 이 전체의 기기를 책상 위로 올려놓는 게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홈 레코딩을 하실 때 진짜 완전 그 연주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 뭔가 편안함의 질이 달라져요 그 편한 페달 있는 데다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수그려 갖고 맨날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익스프레션 페달로 바로 바로 이쪽에서 이제 칼리브레이션 해서 와우로 바꾸고 볼륨으로 바꾸고 해서 쓰실 수 있잖아요 얘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바닥에다 놓고 쓰는 경우보다 이걸 위에다 올려놓고 익스프레션 페달로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제 붓박이용으로 놓고 아까 은총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쓸 때는 훨씬 더 좋은 건데 문제는 예전에 헤드러쉬 기본 페달보드 그 110만원짜리 120만원짜리 이 친구는 크기 자체가 피지컬이 이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책상에다 세워놓기도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상에 세워놓을 수가 없는데 이건 이제 그게 되는 모델이다 그리고 가격이 지금 헤드러쉬 페달보드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110만원이거든요 지금 버즈비 사이트에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이 페달 크기 자체도 익스프레션 페달 자체도 풀 사이즈고 그리고 노브 개수가 아예 차이가 많이 나죠 일단 이 푸스위치 자체가 이건 12개입니다 12개 밑에 달려있는 게 근데 이거 3개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어마어마한 면적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가격이 확 줄었죠 59만9천원 반값입니다 반값 그리고 전체적인 크기도 많이 줄어 있는데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 있는 프리셋이나 사운드의 퀄리티는 동일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그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저 조작의 다양성을 조금 포기를 하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휴대성 그리고 무게 뭐 이런 데서 오는 이점을 누리실 수가 있다는 거 자 여기 그럼 이제 사이트상에서 살펴볼게요 멀티팩터의 황제 헤드러시 화려한 기한 초소형 멀티코어 DSP 터치 디스플레이 멀티팩터 그렇습니다 자 강력한 멀티코어 프로세스에 맞춤형 DSP 이렇게 나와 있네요 4인치 터치 디스플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기존에 우리가 그 썼던 대형이 7인치 7인치 이건 진짜 압도적인 거야 사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진짜 이 어떤 액정계의 혁신이었어요 헤드러시는 진짜 충격적이었고 지금 이게 4인치니까 보면은 이제 폰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폰의 한 3분의 2 정도 정도 사이즈는 그래도 나오네요 물론 뭐 요만큼 이제 베젤이 잡아먹기는 하는데 그래도 얼추한 요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약간 이렇게 조금 더 넘네 이거보다는 근데 그래도 터치하게 충분히 용이하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정도 이제 차이가 사이즈 차이가 있구요 그 다음에 내장형 익스프레스션 페달 얘기가 나와 있고 루퍼가 또 돼서 세이브 로드가 다 되는 루퍼까지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여러 입출력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핸드 프리 조정 가능하구요 4인치 디스플레이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서드 파티 IR 서포트 인펄스 리스펀스를 통한 무한한 톤 확장성 그리고 여러가지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헤드러쉬의 그런 기술들이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동급 최강의 루퍼 모든 룸 어쿠스틱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글로벌 EQ 연결 호환성 뒤쪽 이렇게 나와 있구요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오늘 그렇게 다음 시간에 바로 그렇게 써볼 건데 인터페이스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아주 활용도는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마이크를 녹음하려면 조금 애매할 순 있어요 캐논잭 그 단자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확장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겠구요 무게는 1.57kg 전체 크기는 295mm 150mm 70mm 굉장히 컴팩트하죠 30cm의 그거의 절반 딱 직사각형 느낌이군요 네 그러네요 완전히 직사각형이네요 이렇게 절반 쪽이면 정사각형 정사각형 나오는 사이즈 자 요렇게 스펙을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바로 프리셋 사운드 몇 개 들어 볼게요 네 자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요렇게 눌러보시면 요쪽 옆에 눌러보시면 톤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 그 기존에 그 풀 버전 헤드러쉬하고 동일하게 톤들이 들어가 있구요 MP톤, 베이스톤, 클린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클린톤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고를 수 있냐 여기를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핸스프리 모드를 고를 수가 있어요 이 스톤박스를 종류별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모드 그 다음에 샌리스트를 보여주는 거 그리고 그 두 개를 섞는 하이브리드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스톤박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로터리를 껐다 켰다 리버블을 껐다 켰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발로 바로 조정이 가능하죠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모드에서 스톤박스 말고 링모드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16번 클린톤 그 다음에 여기 클린톤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링모드로 설정이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이제 꾹 눌러서 일반 스톤박스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주요 스톤박스들이 연동이 돼서 바로 껐다 켰다 하실 수가 네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톤들 좀 더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넥스트릭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오 오 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아예 솔로 리드톤으로 가보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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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러분 이런거 바로 바로바로 하실 수 있죠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에 여러가지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아무거나 막 갖다 넣으실 수가 있구요 그리고 옮기실 수도 있구요 그리고 그리고 삭제도 하실 수 있구요 아주 편하게 되어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가장 많이 썼던 카테고리인 웹 FX 톤스 들어보겠습니다 자 디스카드 아예 레코딩에 써먹을 수 있는 톤들이 아주 많죠 왜 이 항목을 많이 썼는지 공감하실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는 이거 써야되거든 그쵸 왜냐면 드라이브 톤이 아저피 맞아요 어느정도 앰프 게인 같은거 써서 따로 하면 되는거고 가장 많이 쓰는게 그쵸 요런 FX 톤들 이런거 사실 만들려면은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맞아요 이런 데서부터 조금씩 프리셉 전환을 해주는 것만으로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헤드러쉬 어떻게 보면은 진짜 써먹기 좋은 톤들은 바로 이 웹 FX 톤들 이런 발라드 클린 애초에 톤 다 잡혀있죠 그쵸 이거 요즘 유행하는거죠 요런 로우파이 톤들 여기서 이제 뭐 리버브 같은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스톤박스로 바꿔갖고 리버브 제거해주시고 딜레이도 빼주시고 코러스도 빼주시고 응 맞아요 켜주시고 딜레이도 켜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좋네요 아 좋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오랜만에 제가 한참 동안 썼었던 테드러쉬의 추억에 빠져서 네 지금 프리셋 여행을 해봤고요 너무 익숙한 톤들이라 많이 썼던 톤들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인터페이스로 활용할 수 있는지 설정과 그리고 간단한 트랙 녹음을 통해서 헤드러쉬 합주 헤드러쉬 합주 레코딩 특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금 전 미션의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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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